현지의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현지에게 지금 주문이 있는 곳에 와봤어요. 인도의 럭셔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곳입니다.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이 안에 꽉 찼어. 아니, 꽉 찼어? 봐봐, 사람 엄청 많아. 사람 엄청.. 다리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리면 다리가 안 돼. 와, 현지 가격. 달리 110. 오, 이거 뭐 요일별로 뭐 있어. 런치 타임. 좀 더 싼가봐. 40.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무요일이다. 그러면.. 돼지 비리야니 먹을 거 아니야? 어. 돼지 비리야니. 돼지 버거도 있어. 야, 야, 쟤네 세치기한다. pergunta Аtzis의πεesten. 리헉사와 fast foodc Zielinski policemen wissen düştns. 지금 서 있어야 되네. 이렇게 꼭 고기 이걸 Essentials 닮아. 어어, 야 앞에 그것 Schweiz 들어갔어. 여하sam, 야채 recipes you like a tub. 파리 translates to U.S. 손oshifi Russol Intide Buscелен 와, 장소 엄청 잘 되네. 간장 튀김 고기 확실히 고기 액스 한번 Tulsi 아리크래가.. 그래서? 몇 발이? 네가 베지테리야? 원래 베지테리야? 나도 베지테리야 나도 베지테리야 심어베지? 그럼.. 원래 원인이야 실제하고 가볍게 안쓸게요, 김에 나도 베지테리야 쟤가... 우리 앉자마자 나왔어 와우 아메이징! 현재의 맛을 느끼보고 싶어서 지금 주로 오리애들에 와봤어요 와 이렇게 나오네 저녁식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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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près 이게 탈린 것 같다 이게 산 내가... 다음에 저녁식사 내가... 하다... 가위... 가위.. 빵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응 원 뿌리 원, 뿌리, 뿌리 까민고 원, 뿌리, 뿌리, 뿌리 근데 일반 반드시곤 아닌 것 같은데? 정배부니우 네 정배부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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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약간 짠데 먹언만해 얘가 일반 반드시곤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는 헉진 것 같아 감자 좀 맛나? 맛있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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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걸 사용하진 안되죠 그러니까요 그냥 볶음밥 카레물에 볶음밥 그런거 카레 같은거는 다 맛있는거 같아요 카레같은거는 다 맛있는거 같아요 내가 제일 맛있고 볶음밥 그리고 얘가 맛있고 얘 맛있고 얘도 맛있고 다 맛있는걸로 온 인도의 최적화 근데 오히려 비싼데 가면 먹는거보다 훨씬 나은거 같아요 여기 싸고 맛있어 세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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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맛있게 먹어봐 세리두 남자 남순 할 말을 하나 dataset 자, 남은 식사합시다. 와, 밖에서 먹고 있어. 와, 이게 맛집이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도 안 먹어봐. 어. 상큼하고, 여기에 무조건 콜라미 이렇게 들어와. 오, 맛있겠다. 맛있다, 엄청 맛있다. 그리고 고수맛이 나는데? 고파랑이 고수네. 진짜 엄청 맛있어. 인도에서 맛보지 못한 맛. 와... 혼자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내 손이 나. 근데 앞으로 요리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만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예술제품 아니야? 이게 엄청 맛있었다. 와... 와... 야, 그리고 물 좀 좀 찍어줘. 무려 194원... 원래는 200 얼마짜리인데, 할인해서 190 얼마... 보내가 Guide Namcom로 해보는 데 있는 음식을 헉! 여러분. 밥을 벙쳤어, 제가. 진짜, 아니, 저희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음식이 와버렸는데요. 저희 인도의 럭셔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베트남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요 쌀국수 뭐 이런 것들 보면 고기 육수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인도잖아요? 네 채식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니 쌀국수를 채식으로 먹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여기 음식점을 발견해서 왔는데 띠용 인도에서 본 적 없는 럭셔리 우와! 최고 최고! 핫치딩 우와 이거는 또 위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씩 올려놨네 이건 핫소스인가? 이건 핫질리고 음 이거 맛있다 얘가 제일 난 맛있는 것 같아 아 얘는 그거 거듭한 것 같은데? 박카입인가? 어? 박카입? 민트? 입안에 무슨 상쾌하게 해주는 그 향수 같은 것 같아 오우 50조 하나 맛있어 근데 일단 네 핫도그를 같은 것 같아 성류잖아 성류 이 가운데 건 뭐지? 상추같다 어디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얘 부추같아 부추를 기름에 넣어서 만든 것 같은데? 아 뭐 얘네도 오일 그런식으로 하는구나 얘는 그냥 칠리소스 같은데 김치 양념 맛 나 이런 양념 많이 있었어 약간 상큼하고 식큼하고 그리고 안에는 통고기 같은 게 무슨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얘는 일반 한국 고향만두처럼 생겨 그냥 얘를 안 찍어먹고 먹어야겠다 얘만 먹으면 얘만 맛나봐 고향만두인데 그냥 고기 들어간 고향만두만 거의 진짜 맛있어 그냥 고기 들어간 만두로 마치면 버섯 넣었다고 하는데 돼지인데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응 잘 만들었어 안에 다 버섯이야 그러니까 엄청 잘 만났는데? 고기 넣었다고 해도 될 만큼 근데 일곱 가지 버섯이라는데 진짜 다 버섯이라고 다 맛있어 이 음식점은 대박인데 근데 만두 한 점이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백 얼마씩 하고 있어 백 일십 백 삼십씩 하고 있어 그럼 2천 원씩이나 한 점에 맛있어 근데 맛없게 그런 거보다는 맛있게 비싸면 안 돼 비싼데 맛없는 집도 있고 응 여기 음식도 이쁘고 맛도 좋고 맞아 그럼 이쁜 것 이뻐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소스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네 이게 뜨거울 것 같은데 근데 너다 난 얘가 좋아 왜? 아하핳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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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매운 만두 비슷한데? 얘 맛있어 많이 무거 맛없는 거 없는데 다 맛있는데 그니까 무슨 일이야 걔 뜨거운데 조심해야 될 거 같아 뜨거워 근데 꽤 좋은 맛 오? 그 정도야? 근데 매워 걔도 나는 아주 그냥 이만이 난리 났더라고 나는 아주 그냥 이만이 난리 났더라고 면이 진짜 면이 꺼네 면이 진짜 면이 꺼네 딸기 썸네 아 별론가봐 딸기 썸면 별로다 음 음 음 음 최소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쌀국수가 맛도 없고 아 면이 음 뭔가 탱탱한 맛이 없이 아아 면이 면이 좋다 고소다 이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 음 곰은 면 중요한데 네 으 으 어 바로 이리로 넘겼어 으 버렸니? 으 으 맛없어 어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볶음먹던 느낌 진짜? 그 매운 어묵볶음 그런 맛은 어 어 어묵.. 어묵 느낌 대박이다 심지어 갑자기 맞아 거기 가지 말라 그랬던데 인도라고? 고생한다고 가지 말라 그래 고생을 했으나 먹을 거 계좌해 먹을 거 맛집이네 음 마시아 마시아 어 음 음 고춧가루 엄청 아삭아삭하네 라이스 페이퍼 튀긴거 여기선 약간 그린커리맛 난다 죽도를 해도 또 누리는거 난다 예민한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다 괜찮음 아니 정작 베트남가서도 이렇게 못먹을거 같아 여기가 진짜 맛있는집이야 우리 베트남가서는 이렇게 맛있는거 못먹었잖아 나는 베트남가서 뭘 먹었는지도 기억한다 야 너 이거 먹어 뭐? 죽순 나 못먹겠어 누린내나 알았어요 살이 떨려 얘도 얘도 남와도 안나죠? 새한테 죽순같은거의 맛을 기대하면 안돼 네 그냥 씹는 맛이지 이 집 진짜 대박이다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꿈땀같은거는 좀 해먹을만한거 같아 아까 그 샐러드 여기 그거잖아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때 그런거는 한번 해먹어야겠다 아까 그 커플링몰같은거 그거는 버섯이랑 감자 다져서 넣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튀기면 되는데 저게 되게 예술로 만들어 음식을 저게 되게 예술로 만들어 음식을 바닐라 이승인가? 치아야라 어? 뭐야?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아닌데? 어 이거 샤프레 아니야? 어 그런가 보다 아닌거 같은데? 꽃잎 꽃잎 짜고 안에 그거 버블 얘 아이스크림 아닌거 같은데? 맛구만? 바닐라 이승인데 쫀득쫀득한 바닐라 이승인데 우와 왜 맛있냐 망고 많이 갈아 망고 많이 갈아 그럼 왜 더 안 마요 잘 먹었어요 구라 너 두 번 먹었어 열 번같은 두 번 먹었잖아요 그래 진짜 내가 지금 먹을 배에 좀 남겨놔야 된다고 배에서 지금 라면을 주먹었잖아 속이 안좋으니까 좋은점도 있어 배가 부푼거 봐 설사해가지고 배가 부풀었잖아 부겄잖아 배가 아 역시 물은 조심해야 하는데 왜? 빨리 나와 빨리 빼고 빨리 먹고 회전률이 엄청 빠르네 회전률 회전률 아주 대단한 신체고만 원래도 똥을 잘 샀지만 설사하기 시작하니까 개발이 먹었어 얼마 남아 나왔어? 골고루 오구 오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